그래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비밀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관리라고 되어 있었던 부분이 합리적인 노력에 의한 관리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관리성이 인정받기가 어렵다라는 비판이 있어서 최근에는 비밀로 관리된 이라고 법문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과거 판례나 과거 사례들의 이런 문구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 판례에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한 관리 또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최근에 개정이 되었고 또 그 부분들이 조금 비판을 받고 있어서 최근에는 비밀관리성을 좀 더 쉽게 인정해야 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직원이 회사를 퇴사하려고 보니까 이 회사에 있는 몇 가지 자료들이 눈에 띄었나 봅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보고서들과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았는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 자료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했겠죠 그런데 법원이 막상 봤더니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비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 라는 겁니다 또 중요하다고 해놓고서는 사무실 내에 잠금장치가 없는 책장이나 책꼬지에 그냥 꽂혀 있더라 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사무실에는 직원들만 드나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인들, 외부인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생력된 말은 이런 말들이 있겠죠 외부인들이 이 책꼬지에 가서 이 자료들도 사실 가져갈 수 있지 않았냐 너네 입장에서는 중요한 자료들이라면 좀 더 외부인들이라든지 이 업무와 관련 없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게끔 관리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였지만 법원은 비밀관리성이 없기 때문에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억울할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누군가가 가져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받은 건데요 이렇게 비밀관리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런 억울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